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능의 마지막 응급처방 만점 마무리 봉투 모의고사 레드 에디션 함께하는 곽동훈입니다 이제 함께 할 곽동훈이었죠 자 반갑습니다 수능특강 수능완성 쪽에서 저를 만난 친구들도 많이 있을텐데요 아마 그 강의를 끝내면서 이제 완성 끝내면서 제가 올해는 이제 여러분과 만날 일이 없겠구나 여러분 이제 나중에 대학 가서 혹시라도 수강 후기에 뭐 선생님 오랜만에 보러 왔어요 이런 거 빼고 없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여러분에게 마지막 긴급 수여를 하기 위해서 또 찾아오게 됐습니다 어쨌거나 매우 매우 반갑고요 레드 에디션 작년에도 이제 선생님이 레드 에디션 강의를 했었는데 레드 에디션 하니까 말 그대로 빨간색이 딱 떠오르죠 바로 이런 빨간색 말이죠 여러분은 그럼 빨간색 왜 하필이면 레드 에디션일까 모르겠어요 이게 교재 만든 분과 저와 다른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빨간색은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빨간색 그게 뭐냐 빨간색 하면 여러분 딱 이게 떠오르잖아요 비 비상벨 그죠 말하자면 불이 났을 때라든가 이럴 때 긴급하게 울리는 비상벨 지금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마무리해 가는 입장이지만 또 많이 불안하고 힘들 거예요 봉투 모의고사 특징이 실전에 가장 가깝게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모의고사 형식의 문제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비상벨을 누른다는 느낌으로 저는 그런 느낌을 갖고 수업을 할 생각이거든요 어때요 빨간색 또 빨간색 뭐가 생각나십니까 전 이거였어요 자 이 그림 선생님이 그린 겁니다 혈액팩 같죠 그죠 아까 선생님이 시작하면서 잠깐 얘기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긴급 수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말하자면 진짜 지금 마지막에 불안에 떠는 학생들에게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 말하자면 그런 부족한 부분에 혈액을 채워주는 느낌으로 수업을 꾸려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모의고사 그냥 해설이기도 하지만 많은 팁이라든가 여러분이 시험 보는 데 있어서 도움될 만한 이야기를 좀 해주려고요 지금 이제 봐야 될 것들 문제 푸는 순서 잠깐 아주 단기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언급해 볼 생각입니다 잘 그렸죠 피디님이 잘 그렸다고 그랬는데 자 어쨌거나 여기 봐 국어 백 점의 비결 백 점 일 등급 이렇게 써놨습니다 바코드처럼 해놓고 자 그렇게 긴급 수여를 해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이 피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우리 심장으로 들어가죠 말하자면 이 절반은 뭐 절반은 또 여러분 거 절반은 제 거라고 생각하면 그 피가 들어가서 여러분의 심장을 두근두근 이렇게 뛰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얻게 되는 게 바로 뭐야 짜잔 그렇죠 이천 이십일 학년도 사실 이천 이십이 학년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걸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이천 이십일 학년도 이렇게 해놨는데 어쩌거나 백 점 백 점 점수를 꼭 여기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적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능 시험지에 아시겠죠 자 선생님이 이제 강의는요 바로 이런 컨셉으로 갑니다 만점 마무리 우리 세로드립이라고 하죠 만점을 향한 최종 대비를 위해서 할 거고요 점수를 올리는 지문 분석 방법 그리고 마지막 놓치지 말아야 할 문제 유형 이런 것부터 해서 무진장 중요한 억지로 문자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자 시험을 볼 때 필요한 팁 그지 사실 이 뒤에 개 중에 시험을 볼 때 필요한 팁 같은 것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고요 아까 이야기했죠 리스펙트할 만한 즐거움이 있는 수업 사실 이거는 제가 리 자를 뭘로 할까 할 때 부끄럽긴 한데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좀 부끄럽네요 괜히 잘난처 하는 것 같아서 근데 진짜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도 좀 많이 그 노력을 뒷받침해주고 채워주셔야 될 건 여러분인 거 알고 계시죠 알겠죠 마지막으로 선생님 강의 구성을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강의 구성 어떻게 돼 있는지 총평의 시간입니다. 모의고사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걸 진짜 물어봤어요 제가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모의고사 강의가 있는데 전국 단위 모의고사는 내가 어느 등급인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잘 좀 알 수가 있겠더라.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모의고사는 좀 알기 어렵다. 그래서 내가 이 시험을 봐 놓고 잘 봤는지 못 봤는지 불안에 떨고 있게 된다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총평의 시간을 통해서 일 회 이 회잖아요 그렇죠 각각 맨 앞부분에 총평의 시간을 통해서 이 시험의 난도가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다라는 것을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지문 분석이야. 선생님 지문 분석 단순하게 이 지문은 어떤 내용을 다룬 지문이야 이게 아니라 진짜 실제로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읽어가는 순서를 생각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실제로 같이 그렇게. 읽지 못하더라도 이 지문은 이런 식으로 읽어가고 이런 순서로 문제를 풀어야 해라고 얘기할 거고요 각각 여러분이 틀렸던 문제에 대해서 꼼꼼하게. 학생들한테 물어봤을 때 답이 4번이야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에 답이 4번이지 이 설명뿐만 아니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1 2 3 5는 왜 답이 아니냐를 알아야지 난 2번으로 답을 했는데 그게 왜 아닌지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 거 가지고 꼼꼼하게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오늘 곽 선생은 이렇게. 말했다 그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말하자면 그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야기한 것 중에서 각 장르별 특징이라든가 여러분이 남은 기간에 해야 될 거 있죠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기대되시나요 저 이제 일강에서 만날 거 기대되는데 제가 일강에서 여러분과 만날 것을 기다리겠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만점 마무리 봉투모 교사 레드 에디션 만점 마무리입니다. 만점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저 어디서 일강에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강에서 만나요 안녕.